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응 맛있어. 나 시집 가도 되겠지? 응. 이게 우리 거다? 응. 맵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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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고추를. 고추를. 소금. 고추를. 고추를. 멸치. 고추를. 고추를. 양념장 잘 먹겠습니다 오늘 두콩이가 수고했네 두콩이가 만들었어요 계란말이도 있어? 이거 우리거다 자 이거 자르는걸 봐야돼 오 그래? 봐줘야지 고기 아니야 보지마 엄마 난 본 착각에서 김치 하나 주먹어도 돼? 오 나 이거 좋아 난 파 파도 두엉하게 넣었지 응 음 김치 왔어 음 음 두콩이 혼자 다 한거야 두콩이 혼자 다 한거야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어 내가 꼬다리 잘라드릴게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담근건가 음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꼬다리 예쁘게 싹 이렇게 새김치통 흐렀어 너무 맛있다 음 음 잘 익었어 아직 어우 너무 맛있는데 근데 하나 맛봐도 돼? 어 이야 이거 먹었죠? 맛있어? 집채 싸먹어야 맛있지 그렇지 그치? 응 음 맛있어? 응 그래? 성공 나이스 아 소주 꺼야될 거 같은데 이리 바꿔 오 소주 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맞아 사실 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 고기 하나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김치 하나를 가지고 고기 하나를 그치 돌돌돌돌돌 말아서 먹는거야 한입에 너무 맛있어요? 응 근데 청양고추가 안맵네 음 요새 애들이 공지가 빠졌어 음 됐어? 응 기다려봐 자 뭐 얘는 작은데? 조신하게 싸먹어야겠는데 그런가? 맛있네 잠깐만요 음 따라라란 여기 꽃을 딱 잡고 꼬다리는 아이씨 어디가요 돌아와요 잡고 돌려 솜씨 있네 그치? 응 말했잖아 먹는거 잘한다니깐요 아 이 친구는 식사 나 먹는거 나 이거 많은 솜씨 내가 보여줄 솜씨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때 엄마? 응 맛있어 나 시집가자 되겠지 음 이게 고기가 살도 부드러워 안 비리네 생각나서 안 비려 생각나서 안 비려 생각까지 있었어? 응 손 썰어가지고 응 내가 골라줬어 생각을 응 큰일 했네 큰일 했네 응 싱싱은 잘 봐요 흐흐흐흐흐 이야 이건 명이나물에서 먹어봐야지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명이나물에 맛있는데? 응 예콩아 맛있어? 난 명이나물에다가 밥을 다 먹을게 아 그랬어? 맛있어 내 코? 안 매워? 이거 고추가 이거 고추 청양고추 3개 들어왔어 음 청양고추 안 맵지 않을까? 그래? 응 맛있어 맛있게 매워 다행이다 음 흠 으흠 흠 안 맵네 청양고추가 안 매워? 응 와 아까 썰 때는 장난 아니게 매운데 공기가 빠르다잖아 이분은 베트남 고추를 그냥 쓸어넣는 분이야 믿으면 안 돼 저 있는 데 갖다 줄까? 응 응 응 응 응 나 이거 잡아줄 사람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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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면서 씹었는데 대단한 아이야 응 역시 엠지세대 내 콩이가 김치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콩이가 김치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응 어? 김치찜? 이거 아니네 금방하네 금방하지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분은 못해 그럴따라 사 드세요 사 드세요 사 드시라고 사 contracted 거 basta 사서 먹을래 사서 어 허어어 재료가 내가 골랐다니깐 얼음을 산으로 넣었더니 난리가 났네 음 맛있네 요리아 장면넣어 맛있겠다 으음 장면파 장면? 중국당면 응 찜에다가 단면 넣어도 그렇지 않아? 괜찮아? 그거 왜 그거 빌려놔? 봉지찜 닭 그래? 아 그렇긴 하네 다음에 당면도 넣자 이거 고기 양 많아 1kg야 1kg야 고기도 내가 골랐어 이거 초이스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나이야? 내 꽁이야 어? 구워줘요 야 야 감사합니다 잘 안 떼죠? 간을 떼야죠 이렇게 지금 열어봐 줄 수가 없네 집어넣어 개를 어 길어 개를 잘라줘? 안 돼 너 잎을 잘라 주로 여기 근데 김치 김치는 다 구게 상당히 두꺼워요 흠 아니 왜 다 넣어 신기해 감자를 넣었어도 맛있을까 한마디만 더 하면 카메라 끈다 계란말이도 이쁘게 돼서 좋아 절대 말지 노력하면 돼 해봤어 계란말이 계란 대신 피가 말리던데 계란 대신을 끓 띨를 얹어서 계란 대신을 끓는다 계란 대신을 띠다가 계란 대신을 끓는다 계란 대신을 끓고 계란을 끓는다 계란은 마주 Dokogok 계란은 마주 으어 계란은 마주ende 내가 요거자. 아니지, 우리 동생. 아이참. 이렇게 해봐야지. 오늘을 자를 거 같아? 어. 날 찢었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애를 이렇게. 어, 계란 계란 세트하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고기를 좀 잘라서 먹고. 팔을 앉아 먹고. 두꺼우니까. 어, 그러려고. 이야. 두꺼워서 먹기 힘들지? 응. 아이참. 혹시 이거 이래봬도 야. 많은 건. 우리는 그래. 볼 수 없어.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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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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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팽김치인가? 흠. 흠. 오지가 긴장한 거. 흠. 이거 맛 다르네. 그치? 흠. 흠. 고소해졌고 상큼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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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방금? 둘째가 공격했어. 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흠. 둘째가 공격했다는 건 왜 그래? 흠. 둘째 말고 둘째 해. 흠. 흠. 공격 범위가 넓잖아. 흠. 둘째. 흠. 흠. 잘 먹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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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가 공격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둘째가 아니고 들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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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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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뿌듯해 주의가 하는 음식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해 김치 실종? 김치 실종? 오늘 왜 드셨어요? 응 왜 꼬다리도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제 밥이 인긴제 먹는 거야 응 맞아 인긴제 신기해 잘 먹어서 맛있어 명인음을 국산 중국산 비교하는 방법 알았었는데 네 입이 넓고 길다랬고 응 맞아요 이건 중국산이야 국산이야 같은 선거지 여기 그릇을 비었어요 그릇을 비었어 제가 입을 보려고 잘 모르겠네 중국산 왔다 그래? 응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퀴즈 상품은? 명이나물 다행이다 다음에 대파김치 만드는 것도 좋을 듯 응 제가 원래 파김치 만들었잖아 응 그때 만들어줄게 좋아요 좋아요 함께 해야죠 그래 안 돼 이 언니는 안 돼 안 돼 왜 목소리가 떨렸어 인가 파 내가 골라줄게요 응 어머 파가 달다 그치? 응 응 나 골랐어 탕 뭉통이 아닌데? 응 고추 많이 넣었네 진짜 그쵸? 난 안 매워 입술이 조금 맵다 중심? 어 이거 양념치킨 수준인데 그거보다 안 돼 그치 안 맵대요 자장하다 둘이 응 오이씨 꼬들꼬들하네 응 책 줘 응 엄마가 안 먹고 애껴 써주는 거라 엄마의 사랑이야 응 나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헬스 트레이너가 단백질 먹으라고 했는데 내 단백질 불러갔네 고기 단백질이랑 조금 주먹어야 돼 냉장고야? 잘하니 진짜 아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없어졌어? 응 아니 나 김치 먹고 싶은데 김치 없나? 응 김치 없다 어 없네 여깄네 내가 먹었다 양뿐가? 양뿐에? 괜찮 오이씨 직원 양뿐에? 점점